여기는 남산 중턱입니다.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네요. 지금 5시 정도 됐구요. 아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. 저 앞쪽이 한강쪽이구요. 한강쪽이고 저쪽 앞쪽이 미군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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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건너 강남아파트 아 저기 용산 쪽이네 용산 아 아 저기 바늘산 Wash 아 아 원 아 아 아 아 아 미세먼지 여기가 남산으로 올라가는 쪽 이쪽이 남산 파워 쪽이구요 사진 찍는다고 난리네 와 데이터